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점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기획한 이유는 초보자가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에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에러들은 어느 정도 훈련 혹은 연습을 해야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코딩을 강의하는 많은 고수분들은 초보자가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코딩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마땅히 의문을 가질 법한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외워라가 아니고 아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입니다 라는 위로와 함께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자가 에러를 많이 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처음 공부하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도 본인이 아는 방식 혹은 편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려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을 배울 때 그런 본능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걸 처음 본 저는 당연히 답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때 본능을 거스르는 불편함을 겪어야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딩 공부에도 이러한 본능을 거스르는 불편함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본능대로 코딩하게 되면 반드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유를 찾아서 이해하거나 외우거나 둘 중 하나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되도록 발생한 에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 공부를 하면서 헷갈렸던 것들 자주 에러가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 주시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 서론이 길었는데요 원래 주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덧셈은 저렇게 되는데 뺄셈은 어떨까 주제입니다 된다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느냐 그런 걸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1과 2가 있고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컨트롤 엔터로 실행해 보면은 요소가 뒤에 있는 게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뺄셈이 되느냐는 또 써보면 되겠죠 빼기 1 자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왠지 2만 남은 리스트가 나올 것 같지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타입 에러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한 줄이니까 상관 없지만 여러 줄일 때는 반드시 어떤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화살표를 통해서 1번 요거를 지금 커맨드 상태에서 L 을 누르면 요 줄 수가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요 첫 번째 줄 요거가 에러를 발생시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영어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Unsupported 지원되지 않는다 그리고 Offerend 이게 아마 이 마이너스 연산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연산자가 지원이 안 된다 왜 리스트와 리스트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더하기는 되고 빼기는 안 되느냐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이 리스트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리스트에서 더하기는 특성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속성이 이 리스트에 이미 있고 이 빼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안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죠 그럼 이 숫자라는 객체 클래스는 더하기와 빼기가 할 수 있게 이미 특성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트의 경우는 원래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더하기는 일단 만들어줬고 빼기까지는 이 특성을 안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리스트가 더하기는 되고 빼기는 안 되고 아마 곱하기는 될 거거든요 곱하기는 아마 이 숫자로 곱해 가지고 2하면 2번 3하면 이렇게 3번 반복되는 이거 나누기는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내가 객체마다 다 외워야 되느냐 는 거죠 초보자라면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객체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결국에는 다 외우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이 리스트라는 객체가 더하기는 되고 빼기는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는 dir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dir 도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폴더 안에 있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딱 나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요거를 기능을 좀 파이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메소드는 함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 그리고 변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리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쫙 나열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안에 이걸 실행하게 되면 수많은 기능이 나오는데 이게 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함수 혹은 변수라는 뜻이 되고요 이 안에서 더 쌤을 더 더 쌤이 있으면 더 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 add 라는 함수가 그런 더 쌤을 할 수 있게 하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파이썬 언더바 두 개 add 언더바 두 개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요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쭉 내려 보시면 아 여기 보면 연산자랑 똑같은 함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add라는 애가 있으면 플러스 더하기를 쓸 수 있구나 자 빼기가 된다는 얘기는 요 sub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 함수 중에서 서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왠지 가나다 순 abc 순으로 됐는데 여기 서브가 없는 걸 봐서는 빼기가 안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숫자에서 있는지 볼게요 dir 해서 1 하면은 숫자형 클래스에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add 여기 있죠 그리고 r 다음에 s 여기는 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기가 지원이 되는 클래스 객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자 add sub 말고도 multiple 그 다음에 요거는 true division true divide 인지 어쨌든 곱하기와 나누기가 되려면 요 함수가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 구하는 것도 있고 거듭제곱 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런 list 혹은 숫자 이 객체들에게 더하기와 빼기 를 쓸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을 미리 부여를 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는 서브가 없죠 그러면은 빼기는 당연하게 못 쓰는 거다 결국 여기다 특성을 누군가가 마련해 준 덕분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숫자형 객체도 더하기가 정의되어 있고 빼기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셔야 앞으로 발생할 그런 수많은 실현에 적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하면은 이 dir 함수를 활용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요거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파이썬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 eq는 equal 이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다 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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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결국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 있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의 특성은 dir 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특성을 잘 모르겠으면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 나온다 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원래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서 리스트에서 덧셈은 되고 이 뺄셈이 안 되는 이유는 리스트라는 객체에는 이 더하기에 대한 특성이 이미 지정이 돼 있고 반면에 이 빼기에 대한 특성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그 특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는 dir 함수를 통해서 이러한 객체의 특성을 쭉 출력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잘 모르는 특성들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 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처럼 약간 헷갈렸던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나중에 컨텐츠 작업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